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리뷰할 모델은 굉장히 유명한 베이스죠. 존 베이스 소너스 4년이구요. 신품과 대비 중고가가 상당히 저렴해서 국내에 월익과 월익 알렘비과 함께 국내에서 신품 대비 중고가가 굉장히 싼 납기 중에 하나죠. 하이엔드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쉬운 반 빨리 팔렸으면 하는 마음 반에서 리뷰 하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가벼운 솔리드 에시바디에 바툴리니 픽업이구요. 안에는 존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어요.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프리앰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구요. 뒷면을 열어보면 미들레인지 조절할 수 있는 트림포트하고 개인을 조절할 수 있는 트림포트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4플랫 그리고 뒤에는 그라파이트 맥이구요. 코팅이 되어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존들이 보면 이 유광으로 나왔던 시절에는 보시면 피니쉬 코팅이에요. 코팅 코팅 크랙이 좀 생기는데 약간 그런게 있어요. 이렇게 겉에 코팅이 생긴거지 이게 그라파이트 금이 가도 부러지거나 그런건 아니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에서도 이런걸 발견했어도 그냥 그거는 코팅이 벗겨진거기 때문에 그냥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시면 되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게 우리 매장에 들어왔을 때는 넥이 아주 살짝 휘어 있었어요. 스탠다드 트윈이 됐을 때 그런데 이거는 히팅을 해서 거의 일자로 펴놨습니다. 일자로 펴놨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상태구요. 일단은 존 트위에 굉장히 하이파이한 소리가 나죠. 지금 EQ는 다 중간으로 맞구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만 풀별룸이고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뭐 EQ 트래블하고 베이스를 올리면 그리고 뭐 리프 연주하기도 좋구요. 하이플랫 소리도 상당히 좋구요. 악기를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접근해 보시면 정말 이 아주 좋은 가격에 정말 하이엔드 악기. 이거 새걸로 구매하시면은 거의 500돈 가까이 될거에요. 지금. 아주 3분의 1 가격에 아주 좋은 악기를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간단한 존 베이스 리뷰였습니다. 간단한 존 베이스리. 감사합니다. 간단한 존 베이스 리뷰의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